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오, 여기 거의 같이 하면 라디에이터. 나 갑자기 라디에이터 뭐 무조건 막 그런 배경에 미드 온갖 다 생각나. 동시에 시사 이런 거 있잖아. 저기 성당이야, 저기. 성당. 아, 성당이요? 아, 그래? 해도 나고 막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기분이. 그쵸, 맞아요. 야, 나는 확, 확 다른 분위기. 여기 선크림 좀 봐야 돼. 색감이 쫙 올라와. 모자 빌려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있어? 응. 봐봐. 그럼 여기서 버스킹 하는 걸로? 아니, 지금 우리 같은 나라야. 쏘레토부터 시작한 게 너무. 대박. 색깔이야. 좀 좋다, 야. 우리 핫플레이스 가는 거예요, 이제 핫플레이스. 그 이탈리아 가로수길 같은데? 약간, 아니지, 약간 좀 연남동 같은 거. 연남동, 아, 연남동. 핫한.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와우. 와우. 대박, 대박, 대박. 우와. 멋있다. 예쁘지 않아요? 인생 처음 봐요, 이거. 진짜 예쁘다. 갈레리아 운베르토. 와우. 와우. 여기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네, 별자리. 별자리 모자이크? 어. 좀 저까지 가보자. 우리 버스킹 여기서 하려면 장소도 봐야 되니까. 야, 여기다, 별자리. 모자이크. 이게 그게 유명하대. 아, 별자리, 그 별자리? 아, 별자리. 우와. 개자리, 물병. 물병자리. 여기는 사자자리, 이렇게. 나는 양인데. 그거 무슨 자리야? 양자리? 나도 양자리인데. 전갈. 양자리다. 3월 21일부터 시작해. 양자리 사진 찍어줄까? 양, 오세요. 양자리. 양자리. 양다리? 양, 양자리. 양다리. 양다리라니. 나폴리 커피로 되게 유명한데 우리 에스프레소 한잔하고 갈까? 아, 최고. 나는 젤라토 먹을래. 그거 먹고 여기서 노래해요. 그래, 그래. 좀 에너지 받고. 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끌어올려야 될 거 같아. 나는 커피 마실래. 난 젤라토야. 밥 좀 먹고. 진짜 사람 많다. 아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서 그냥 마시고 바로 가는. 어, 맞아. 그런 거. 맞아. 물, 에스프레소. 이 안쪽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구나. 여기가 되게 오래됐어. 아까 보니까 참 860년으로 이끌어져 있는데. 이래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맛있을까? 어, 커피. 커피. 커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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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들어오자. 이건 나폴리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이 커피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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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 네, 추천드리는 연합티라 있 elegance. 특히 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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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nuevas. 오 mujer의 Demoman의 연합티라 그들이תי 있는 간을 쇼刻 있다가 해왔을ρα한다. 오, 매ṣrade 웰하게. 네가 두 이ój아 knowledge 다음으로 가비바내만 양을 발견할 수 있는 간 ou 메일이 NileP спас도也是. 이러면 수거리가 콧팅이 되는 걸imbot해요. 페미있어. 베이징 한입 달거리는 에리To 금요일이야. 땡큐 들어봤자 듣자마자 약간 내가 먹었어 왜? 넘쳐먹어요 썩 썩 커피 너무 맛있어 그래? 와 커피 너무 맛있어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그래? 와우 그쵸 커피 약간 연기맛이 나 어 왜? 맛있다 이거 맛있어 드라미스 이탈리아 와서 트리미스 안 먹으면 간식이지 방법 먹어서 좀 힘을 내서 저기서 해야 돼 방법을 먹어야지 이렇게 사람의 에너지가 날지 얘들아 드라미스 뭐야? 난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신기해 크림 같은 거 그래?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 너무 맛있네 이거 진짜 기억나요? 나폴리에 나폴리에 바바가 제일 유명한 나폴리에 바바가 제일 유명한 아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커피 마시러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단 거 막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갑자기 기분이 화이트 올라와 사랑하지 지나갈 때마다 예쁘다 아 저 밑에가 해변이구나 아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아 머리 진짜 깨끗해 보여 진짜 멋있다 장난 아니다 우와 여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오우 나 진짜 오우 여기 진짜 무섭다 오우 야 정말 무섭다 여기 뭐 이렇게 길을 무섭게 해놨어 그쵸? 와 와 야 여기 이거 유명해 여기 유명해 어 여기 와본 사람들 이 길을 계속 얘기해 무슨 놀이동산에서 뭘 타고 있는 길을 와 와 오케이 땡큐 야 여기 덩치가 장난약인데? 우와 레몬 오 레몬 슬러시 드실래요? 사줘 사줘 제가 살게요 좋아 목말라 아니 돈이 없어? 너무 더워 제가 삽니다 진짜? 이거 진짜 레몬 맞아? 맛있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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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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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괜찮아요? 눈 떨리는데 너무 맛있다 눈을 감고 계신 눈 떨린다 오우 허니야 잠 깨겠다 어지러워 괜찮아 와 아유 야 야 근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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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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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저기 계단 있네 여기 낭도러지야 잘 먹고 있어 우와 세상에 우와 오 대박 네 맺어요 그림 아니야 그림? 누가 대형 스크린 띄워놓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사진이 좋지 네 맺 나 네 맺 네 맺 네 맺 though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너는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네 맺 이렇게 사람들 수영한다. 여기서 사진으로서 안 담겨, 이거 전부 다. 진짜 비현실적이다, 약간.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야. 바다 진짜 파랗고. 지지 같아. 나 찍어주세요. 자연스러운 거. 오케이? 이걸로 찍어줘? 응. 나 멋있는 척 좀 할게. 1, 2, 3. 잘 나온다. 노란빛과 레몬 슬러쉬. 오! 너무 좋은데? 왠지왠지야.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매운 거 들어가니까 약간 제육볶음맛 나. 왜 이렇게 멘트가 오늘. 진짜야. 진짜야, 제육볶음맛이야. 제육볶음? 먹어볼래? 와우, 밤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낭만적이야. 뭔가 물갈. 완전 바다. 모래 위에서 노래한다. 이쪽인 것 같아요, 다들. 이쪽이요? 아. 모래 위에서. 뭐야? 하나도 없어, 사람. 하겠지? 와, 진짜, 진짜. 오히려 좋아. 어, 우리 게임이야. 야, 여기는. 별이 쏟아지는. 이게 아까 그 낮에. 대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가요. 자,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쪼리를 싣는 보람을 느낍니다. 아, 파도 쪼리 어떻게, 아. 와, 이거는 진짜 기억이 오래 남겠다. 그게. 바다도. 수연아,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수연아, 던져줄게. 빨리 뛰어. 허, 헌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 같아요? 응, 오늘은. 맞아. 해운대 버스커 같은 느낌. 어, 해운대 버스커. 신났어? 신났어? 신났죠? 아주 그냥 신이 나버렸네. 형도 신나셨네. 형도 시켜야 돼, 이거는. 형도 같이 신나셨네. sem불내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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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세, 세. 크으. 이거였어. 인상상상상상은 글 써니는